아무스 제 1장 알메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루아스를 압박하였으므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글들을 사로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드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류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으므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글들을 사로리라 내가 또 아스톳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굴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불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으므라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으므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에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안문자선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합이 여난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미월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주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순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사십 년 동안 광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추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이는 별거웠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배급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통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토스의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데레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베데레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손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국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지능의 악취로 호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포도원을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지배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는 이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미라 화 있을 진저 요하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봄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요하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귀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해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붓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네셋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 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신의 물을 마심으로 국가를 마심으로 끝까지